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혜 사랑의 무드를 가득 담은 패션 룩북을 가져왔어요 그럼 지금부터 즐겨주세요 오늘은 엑셀시오르의 올 화이트 스니커즈에 매치한 4가지 착장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타이어 패턴의 아웃솔 디자이너 원조격인 브랜드로 이 패턴의 디자인 도용으로 시중에 유사 상품이 많이 발생할 정도로 엑셀시오르만의 시그니처 아이템이에요 아메카즈 룩을 즐겨 입는 패션 피플들에게 많이 사랑받고 있는 기본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룩은요 블루 셔츠와 화이트 부츠컷 팬츠 그리고 화이트 스니커즈를 매치했습니다 이 착장은 차분한 모던 룩으로 또 직장인 룩으로도 선택이 없죠 운동화 자체가 클래식한 라인이기 때문에 모던하고 차분한 룩에도 잘 어울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번째 룩은 캐주얼 룩을 보여드릴게요 생제인스의 레드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리바이스 빈티지 데님을 매치해서 캐주얼하면서도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줘서 심심하지 않게 연출해줬어요 저는 역시 스니커즈는 티셔츠와 청바지에 매치해줬을 때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째 룩은 페미닌한 무드를 살린 롱스커트 룩입니다 아우터와 스커트의 색감을 브라운 색상으로 매치시키고 이너로 입은 자켓과 스니커즈의 화이트 색상을 맞춰줬어요 전체적인 착장의 컬러감이 어디 하나 튀지 않도록 매치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번째 룩은 캠퍼스 룩으로 입어봤어요 라이트한 하늘색상의 셔츠 원피스에 두툼한 기모 스웻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입어줬어요 그리고 연보라 색감이 매력적인 볼캡을 매치해서 착장의 컬러 포인트를 주었어요 가방과 슈즈의 색상은 화이트로 매치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화이트 슈즈 하나로 4가지의 다른 무드에 맞는 착장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을까요?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며 언제나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이 있기에 지혜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